그렇죠 이거를 보완해 주려면 오히려 얘를 좀 드러내야 좀 덜 이제 어깨가 좁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C자로 자 아 네 이따가 하고는 벗고 입을 거에요 C자로 잘라주는 C자로 잘라주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남기게 이 선 밖으로 반대편도요 똑같이 잘라줍니다 빈티 아니에요 빈티지에요 빈티지 금방 입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뒤돌았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금방 입을게요 여러분 짜잔 아휴 아휴 딜다 아까 비교했을 때 여러분 아까보다 낫지 않아요? 원래 이런 옷 같잖아요 좀 뭐라 그럴까 어깨도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터드라미 보호 아휴 딜다